조국의 앞날 조국의 주장은 거짓으로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조국의 아내인 정경심씨가 투자한 펀드 콜링크 사모펀드가 118억원을 투자해서 인수한 회사가 WFM입니다 영어 교육업체고 갑자기 2차 전지업체까지 업을 겸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여기서 이 회사에서 월 200만원을 7개월 동안 받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만 투자하고 그냥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단순한 펀드 투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누군가 펀드 운영 정부를 지속적으로 조국이나 아내 정경심에게 제공해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핵심 쟁점은 과연 조국이 펀드가 투자한 내용을 미리 알고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면 공직자의 직접 투자를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조국이 갖고 있던 재산 가운데 큰 비중을 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에 절대 부부가 협의해서 심사숙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적으로 사실로 팔게 되기 위해서는 검찰 조사를 통해서 증거가 확보되어야 될 겁니다 조국 가족에게 재산 가운데 거액을 펀드에 투자했다면 이런 단순한 펀드 투자가 되기가 힘듭니다 사전에 정부를 알았을 것이며 단단히 한 몫을 잡아야겠다는 의도를 가진 작전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밝혀진 사실만이라도 이를 입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조국 가족이 돈을 투자하고 이를 투자받은 콜링크 사모펀드가 웰스리엔티라는 그런 전멸기업체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멸기업체의 지분 가운데 거의 지배주주에 버금갈 정도의 큰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콜링크 사모펀드는 동시에 118억억이 된 한 거액을 영어 교육업을 하는 상장에서 코스닥 상장에서 WFM을 인수했습니다 이 회사가 조국 가족이 지배주주로 있는 웰스리엔티를 인수해서 자연스럽게 우회 상장을 시키게 되면 조국 가족은 10억 내외의 돈을 투자해 가지고 돈 방석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전형적인 코스닥 기업의 우회 상장 작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앞으로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는 검찰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은 물증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조국 가족 펀드의 핵심 인물의 자진 기국 어제 온통 난리였습니다 난리 통해 저는 그냥 의견을 발표를 안 했습니다 조금 잠잠한 다음에 제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린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국 가족의 펀드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체를 확보하는 일종의 작전의 기획자이자 운영자이자 계획자인 핵심 인물인 조국의 오카인 조범동 36세가 귀국했습니다 정격 귀국입니다 최근 검찰의 영장수석이 기각된 코링코 사모펀드의 이모 대표나 그 다음에 웰스엔티의 대표 등은 모두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기각된 이유는 주범이 아니고 종범이다라는 뜻입니다 조범동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고 경찰의 압추수색 작전에 회사 주식 담보로 20억을 챙겨서 필리핀으로 도피했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국내 지인들과 꾸준히 의논을 해왔을 것이고 조국 장관 임명을 전후하고부터는 갑자기 모든 소식을 끊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그가 사건이 잠잠해질 때까지 해외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어제 9월 14일 날 정격적으로 그가 귀국했습니다 귀국 사유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귀국하였을까 그것에 따라서 조국 펀드와 관련된 조국 사건은 크게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분명히 밝힙니다 귀국 경위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앞으로 사건에 진위 여부가 제대로 알려지는 데는 귀국 경위가 결정적입니다 첫째 일각에선 조국 측과 입을 맞춘 다음에 일부러 귀국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범동이 모든 것을 다 안고 가는 형식으로 사건의 경위를 조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는 36세의 가족이 있는 남자가 해외 체류하면서 국내 상황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종범들의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취화되는 과정도 알았을 것이고 국내외 언론 보도와 검찰 조사로 자신이 꿈꿨던 우회의 상장을 통한 한몫 챙기기도 낱낱이 세상에 까발끄졌습니다 어떤 경로로 유출되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전화 녹화 내용도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가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불면 조국은 꼼짝없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유와 협박과 업소와 장례에 대한 약속 등으로 그가 입을 다물면 큰 고비인 펀드 투자권은 한심을 낼 수 있고 그냥 실제적 진실은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황과 정거를 미뤄보면 오촌 조가인 조범동과 조국의 처남의 근유로 한 방에 한 몫을 크게 잡을 수 있는 투자가 바로 조국 펀드 투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명백한 위법 투자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씨가 사전에 알고 투자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가정생활을 하는 부부면 충분하게 그 정도의 거액 투자는 절대 정경심의 단독 투자는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돈에 그렇게 거액이 투자됐을 때 그냥 단순한 투자라고 보기는 불가능합니다 단순한 투자라고 봤으면 이번에 그냥 모 정권회사의 직원에게 맡겼을 겁니다 이 같은 실제적 진실은 정거를 필요하기 때문에 조범동의 입에 그 정거가 달려있습니다 조국의 운명은 그 남자의 입에 달려있게 됐습니다 조국의 운명은 그 남자의 협조에 달려있게 됐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